오리알 장블 오리알 장블 세대국제는 2017년 제주에서 첫 발을 내딛은 이래 글로벌 기업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대국제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며 최고의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개인, 기업, 기관 등 각 분야를 고객 기반으로 하여 경쟁력을 차별화하고 최고의 직원들과 다양한 웹 플랫폼으로 최상의 서비스와 만족스러운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대국제는 자사 고유의 전략을 바탕으로 경영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성과를 내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단결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대국제는 직원, 회사, 고객, 사회의 공영을 추구하는 경영을 실천하며 신뢰를 주는 관리를 통해 비전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고객이 우선이다라는 서비스 이념을 갖고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진할 것입니다. 혁신, 태도, 목표, 팀, 전략, 분투, 성실, 책임 세대국제는 국제관광사업부, 투자개발사업부, 뉴미디어사업부, 국제유통사업부를 통해 중국과 한국을 잇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와 정성 가득한 서비스로 행복을 전달하고 더욱 편리해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의 혁신이 바로 세대국제가 추구하는 고객 가치입니다.